내게 대답, tolerance 말해지게 너, 더운 걸 words 너, 더웠게 나타날 수 있단 말아 너, 더운 걸어 9월 10일 1, 2, 3, 4, 3, 3, 4, 5, 6, 7, 8, 9, 9, 9, 10, 9, 10, 11, 12, 11, 9, 12, 12, 13, 13, 16, 16, 17, 16, 18, 19, 21, 21, 22, 20, 21, 21, 21, 21, 22, 22, 22, 22, 22, 24, 22, 22, 23, 22, 23, 28, 23, 20, 19, 21, 23, 21, 22, 22, 22, 22, 23, 23, 25, 22, 22, 22, 22, 22, 24, 23, 24, 23, let's go 이거 오랜만이다 뭐야? 한 번만 더 해봐도 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이런 건 연습 게임 선생님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그 나쁜 거 없지? 신나는 얘가 한 번만... 변기, 책상 잠깐만, 잠깐만, 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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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답이랑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나 우리 게임 진짜 못 쳐다, 그런 게 리네임... 야, 이거는... 야, 제가 이것도 엄청 잘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마셔야 돼요? 이게 계속 해보면서 마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분식 먹을 수 밖에 없으니까 많이 마셔봐 저, 저 모기 안 발라요 저 성공인가요? 저 성공인가요? 그렇게 하시면 성공입니다 오, 좋아 왜 이렇게 한번 잡았어? 오, 오 안 될 거 같은데? 오케이, 도전하겠습니다 환경부터 할래요? 환경부터, 오케이 기회는? 세 번? 여러 번 주세요 오케이 도전? 도전한 거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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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보셨죠? 천천히 돌려감기 해보시고 거기서 딱 스탑해 주세요 아, 물 왜 마셨어? 총 기회는 세 번이에요 네, 마지막입니다 오, 해볼게요 저 방금 도전했었는데 도전 도전 긁었어, 편?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괜찮아요 태윤이 이것도 약간 다섯 명 중 한 명이라도 선택 저희 손으로 바꿀게요 다섯 명이서 몇 명이 성공 세 명이 성공하실 거 와, 저 도전을 했는데 누구누구 태도하시는지 정하고 왔게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하자 그래요 이긴 사람 세 명으로 하자 이긴 사람 세 명으로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다 통해졌네 도전 기회는 한 번입니다 아, 한 번 그러면은 태윤이 가위바위보 좋아요, 좋아요 도전 저 실패하면 바로 갖고 와 네, 도전 네, 도전 그래야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자, 물 절 쓰세요 네 오케이 아, 역시 이렇게 쿨한 멤버들 너무 좋아 자, 이 포인트 어, 그래 이걸로 하자 어 고 릴레이 물병 릴레이 물병 네 바로 다시 갖고 왔어, 다시 갖고 왔어 야 피의님 두 명이요 두 명이요 두 분이 성공이시면 네 대신 다섯 명 다시 또 해보면 두 분 정하고 네 이번에 안 해본 두 명 해야 할까 안 해본 두 명 해야 하자 두 명 해보자 야, 이 물통이 힘이 없어 이거 나쁘게 해보겠습니다, 도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넘겨, 넘겨 야, 여기 이 점 있네 이 점 맞네 그럼 이 점 맞네 좋아, 좋아 이 점 맞네 의상일기 의상일기 옷 갈아입 빨리 갈아입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알아, 10초 안에 막 갈아입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섯 명 다요? 아니야, 한 분이요 아, 괜히 받았네 자, 그 도전자는 정해주시는 거예요 수빈 씨 망했다 수빈 씨 망했다 왜? 왜요, 왜요? 다 왜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를 덜한 멤버야 아, 그래 맞아요 자, 스코드 공항패션 아, 나 이렇게 멋있는 거 못하는데 자, 준비 차라리 개그로 대주시지 준비 공항패션 아, 잠시만요 공항패션 아, 코트 공항패션 준비 시작 어, 코트 나오고 나 코트 연습실에 두고 왔어 머리 코트 발끝까지 다 잡으셔야 돼요 아, 저 근데 공항에서 나시 입는데 괜찮나요? 아, 이거 입고 일본 갈 때 입는 걸로 하는 건가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오, 청청 패션 좋아 다 같이 입었어 바지 좋아, 좋아 쟤 잠옷 바지거든요 비행기 있을 때 편하게 자야죠 이게 다양성은 있는 거니까요 비행기에서 닫아 내리면 얼굴이 엉망이니까 후드도 쓰고 그리고 저기 옷방 안에 선글라스 있거든요 네 공부합니다 1번 했어요 오케이 인정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입고 공항을 가면 인정이 될까요? 형, 가도 되잖아요 저 바지만 벗으면 안 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것보다 안 이상해 맞아요, 이것보다 안 이상해 일단 앉으세요 네, 이 점 전 형의, 형의 판단에 맞죠 네, 저희 그 탕이 원하면 분식 다음 거까지 몇 점 남았어요? 그 정도 지금이 15점이에요 어, 6점 남은 거 차라리 진짜 누가 봐도 그럴싸한 별찍 의상 같다 싶은 걸로 입으면 내가 그냥 하겠는데 포기해 너무 애매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와, 최수빈 패션 센스 봐 이럴 만한 약간 너가 이것만 안 입었으면 내가 그래,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서 웨이버 갖고 뭐 그러니까 어차피 못하겠고 그냥 내 안전하게 안 돼 그래서 포기? 포기 네 이거 몇 점짜리인데? 1점짜리야, 2점짜리야? 2점짜리야, 2점 괜찮아요 하, 2점 정도는 뭐 어, 2점짜리 하자 또 이상 입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정답 정답 자, 이번엔 실수 안 하겠습니다, 진짜 숙소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화분 이런 거 말하는 거 꾸미는 거 응 인테리어 소품 자, 공식 더 수비 형님 방이 많잖아요 저 그거요 방석 네 방석도 꾸밀 수 있죠 방석이 예쁘잖아요 어, 연습 게임인 걸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연습 게임으로 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자, 숙소에 있는 가전제품 다섯 가지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가 뭐 나 뭐 있어?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가 뭐 나 뭐 있어? 아, 뭐야 이거 피하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아래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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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이어서 하면 될까요? 저희가 설치만 안 했습니다 여기 가스레인지라고 주셨죠? 아니, 근데 렌지 저거 인덕션이야? 역시, 이 형이 좀 구시대 사람이어서 인덕션 그리는 단어를 몰라요 할수록 너의 세례를 펼쳐봐 오늘 한번 보게 될수 보자 오늘의 세계를 펼쳐봐 머리부터 발급까지 2분 드리도록 할게요 드레스코드는 바캉스 바캉스요? 이 날씨에? 바캉스요? 최근에다 버렸는데 바캉스요? 최근에다 버렸는데 바캉스, 나 진짜 다 버렸는데? 다 버렸는데 바캉스요? 우리 여름을 버렸는데? 형, 그냥 대충 가야, 바캉스 아니, 아니, 아니 형, 옷걸이 그냥 집어 던지면 제가 걸어놓을게요 아니, 아니, 바캉스? 진짜 우리 눈빛을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우리는 그럼 기다리는 동안 셋, 넷, 넷, 넷 이렇게 요란해 열 개를 못 했어 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여섯 개를 맞췄고 열 개를 못 했어 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몇 점이야? 6점, 7점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점 얻으면 몇 점이에요? 22점이래, 그러면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도 나쁘지 않아 야, 저거 하면 되지 깜짝이야 야, 저거 하면 되지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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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시원해 바캉스 와, 너무 시원해요 여름이야, 완전 바캉스입니다 제주도 왔어 와, 시원해 제주도 왔어 와, 시원해 와, 바람이 불잖아 오, 바람이 불 안 떠요 오, 바람이 불 안 떠요 아, 불 냄새 나는데 어디 있어 아, 너무 시원해 이거 네, 한라봉이랑 맞췄네 와, 한라봉 와, 한라봉 아니, 근데 이거 감독님들이 인정해야 된다고 네,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답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 바캉스 인정 미 미 아, 너무 샀다 인정 연준이 형도 인정차 찍으면 안 돼요? 이 날씨에 바캉스 저 옷 입고 가는 거 알죠? 네 다음에 제주도 가는 거 생기면은 저거 입고 가는 걸로 네, 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그 미션이 있잖아요, 어딘가 가는 거 어 네, 꿈 꿈 있잖아요 그때 꼭 저 옷을 입고 오, 좋다, 좋다 좋은데? 겨울에 식기장 갈 때 저 옷 입히자 응, 좋다 내가 뽑을래 아, 근데 하이 하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역동적인 걸 형이 했어요 남은 포인트까지 파이팅하죠 파이팅 파이팅 초성게임 초성게임 자신 있어 아, 초성게임이야? 초성게임 초성게임 잘 할 수 있죠, 또 아까도, 아까도 그걸로 하는 점수 샀잖아요 맞아요 최애성 장소 재수 조사 지식 야, 있구나 너네 천재구나 어 형, 뜯을래요? 응? 아니, 너 뜯어 아싸 뭐가 나올까? 얘가 기분이 좋네요, 일단 고! 이상해 이게 뭐야? 거짓말 탐지기 1등 1등 했습니다 1등 2위요? 2위요? 아, 아니에요, 전단형 없이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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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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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강릉철 씨입니다 나는 투마로우바이투게더의 막내이다 아니요 나는 투마로우바이투게더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춘다 아잇투 참아 일단 저희 점수 획득한 거죠? 아 감사합니다 내가 삼았으니까 이제 아니요 저희는 진짜 40만 대기 네 그 부분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안 아팠어요 나 계속 여기 누르고 있잖아 아팠구나 야 햄버거 먹자 뭐가 있는데 여기 세 개 있어요 여기 세 개 아니요 거 위에도 있어 일심동체 아 쉽지 쉽지 투마로우바이투게더 하나지 핸드폰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다 맞지 않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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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가로로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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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 가로로 왔다가 바로 지지 못해 아니 어 야야 다음 뽑아 오케이 좋아 일심동체 바로 하면 되겠네 좋다 좋다 자 될게요 네 투마로우바이투게더 하나 둘 셋 셋 셋 셋 아 감사합니다 와 이번엔 점수를 그냥 주셨어요 좋다 우리 햄버거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다 그냥 그치 현재 점수는 총 19점입니다 오 야 하나만 더 맞춰 지금 기회 중에 하나만 맞춰 그렇지 지금 기회가 세 번 있어요 그래 기회가 세 개 있어 분식 세트 시키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해볼게요 아니 안 시키면 뭐가 좋아? 햄버거 20분 그러니까 1점만 더 얻으면은 햄버거 1인분씩 먹을 수 있고 여기 그냥 시키면은 햄버거 아 이거 만원짜리 나 솔직히 햄버거 먹고 있어 그러니까 1점 더 얻어야 돼 여기 아 점수가 그대로 있어요? 아 야 너무 착한 게임이다 야 분식 시키자 분식도 시키고 분식 드실 거예요? 네 네 네 네 상부어도 시켜도 돼? 맞히겠지? 아 저희 형 혹시 이런 거 못 맞히면 안 돼요? 우린 할 수 있어 자 다음 빙고 가보세요 맞히겠지? 뭔데 진짜 다음 빙고 다음 가위바위 안 했다 넘어가자 이거 아니 아니 가위바위보 쉬워요 안내온 빙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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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화면에서 다 해야 돼 뭐 내실 거예요? 뭐 내실 거예요? 룩이요? 네 안내온 빙고 가위바위보 아 안내온 빙고 가위바위보 오케이 잠시만요 네 안내온 빙고 가위바위보 저 추천받아요 야 야 야 야 야 어쩌면 강해 안내온 빙고 가위바위보 와 야 야 이겼다 이겼다 야 승버거 먹을 수 있다 야 하나 맞혔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나랑 다시 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야 이제 좀 자랑같이 한다 우리 이제 두 개 남았으니까 우리 혼민족한테 먼저 한 게 있을 거예요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하면서 맘 편하게 합시다 네 좋아요 다음 회의를 기약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이어바라기 이어바라기 이거 연습해보자 이어바라기 이어바라기 히트곡 노래 제목입니다 어 네 배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배드 가위보이죠 그래서 배드 보이 맞잖아 배드 가위도 있잖아 배드 가위보 배드 가위보 배드 가위가 지금 빌보드에서 히트곡 히트곡 히트 2022 워 배드가이 빙의의 시원 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밤 당연히 나 블리리치 생각했지 그치 그렇지 내가 왕팬이잖아 또 좋다고 말해 우와 에? 우와요? 야? 으악! 우! 땡! 예스! 우와하게! 우와하게! 그거를! 오하고 해줬어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러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음악에 오, 아로들어졌어 보드게임 와, 이거 동아저씨 동아저씨가 뭐야 네, 태연이 네 젊어, 첫 번째에 걸리겠어 어? 꽂은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이게 저, 이게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떨리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게, 왜 거짓말했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뭔 거짓말 왜 그랬냐 아, 나 무서워 아저씨도 아파서 참아줬으면 좋겠다 뭔 소리야, 그게 저희도 처음 했잖아요 저는 오케이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을 날리가 없습니다 괜찮아, 아예, 이거? 야, 그 다음에 뽀뽀 한 번 하고 해 오케이 오케이 이제 기분 나빠서 탈주한다 기분 나빠서 탈주한다 기분 나빠서 탈주한다 와우 나머지도 그냥 꽂아버리자 아 아 아 이번 미션 성공입니다 야 아 22점인가, 우리? 이제 통 아저씨 여기 둘이, 둘이 눈앞에도 빙고가 하나 더 자, 여러분에게 세 개를 더 도전해 와 오, 좋아요 오, 그냥 뭐라도 만들잖아 최대한 빙고를 한번 야, 이어바라, 야, 저는 좀 나쁘게 하나, 둘, 셋 잠깐, 잠깐, 잠깐 어? 어, 야, 그렇네 이 세 개를 해야 돼요 왜? 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여기야 안 되잖아 아니, 훈민정은 뭐 안 했잖아 훈민정은 할 때까지 시간이 어차피 10분 동안 그 음식 와야 되니까 훈민정은 좀 답답해 아니, 답답한 건 사실 이거 답이 안 나와, 내가 훈민정은 근데 또 실패할 확률이 너무 장담하는데 절대 못 해, 우리 내 습관이 오케이, 야 나도 내 입이 근직으로 해서 어떻게 못 하겠어 그렇게 세 개 하면 위험한 게 훈민정은 하나 실패하면 빙고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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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 어, 전환경은 일단 하고 위험한 하게 하고 일싱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전환경 정답, 위험한 하게 일싱 일싱 자, 좋아, 30정만 하면 뭐였더라, 우리? 피자 아닌가? 자, 그러면 피자 전환경정 답부터 도전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전환경 정답 숙소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거 식량 말씀해 주세요 아이스크림 컵라면 콜라 귤 잠깐만요 뭐 하셨죠? 컵라면? 저 콜라 있습니다 콜라? 콜라 있어요, 새 거 있어요 있어요, 왜 왼쪽이에요? 어떤 적이 없어요 제가 맨날 봤는데 제 3점 야, 할 만한데? 이염하라기 더 틀리면 빙고 하나도 안 돼요 이염하라기를 하면 이거 점수 넣으면서 빙고도 되니까 섬세점 선거예요 다음 이염하라기 드라마, 영화, 명제사입니다 아, 저 몰라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어떡해 일단 해, 일단 해, 괜찮아 자, 갈게요 쉬운 거 해 주시겠지?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빌리셔야 합니다 하하하하하 안 봤다며? 스태키스 이 형 때문에 안 해, 이 형 때문에 내가 하도 많이 봐서 나, 너 좋아한다 좋아하냐, 좋아하냐, 좋아하냐 맞아, 맞아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니, 너나 저거 아니 너, 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왜, 왜 너, 나? 너나가 아니라 너, 너, 나? 너나? 너, 나? 너, 나? 아니, 비슷해, 명아 말한 거랑도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오우! 그렇지 하하하하하 아, 나 너는 안 좋아 하하하하하 죄송해요, 너 너는 안 좋아 하하하하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 우와 아, 이게 된다고? 네 점수, 그래서 31점 와, 이 형 됐다 시작까지 됐다 와! 이렇게, 이거 야, 오늘 진수성찬이다 근데 저희가 후반 갈수록 빛이 활약하네 그러네, 슬로우 스타트네 일심동체 나왔어 일심동체 하트!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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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뜰까요? 네, 타만 하세요 진짜 거저 주셨다 야, 진짜 그냥 아, 이거라도 좋아야겠다 그러면은 저희 음식 오기 전까지 한번 훈민정음 해볼까요? 훈민정음만 성공하시면 족발까지 가능해 아, 치킨까지 와 좋다, 좋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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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훈민정음 우리 무관 수행하자 천천히 말해, 천천히 제가 던져져 있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차피 시험 안 해도 말 천천히 준비, 시작 민트 초코에 대해서 조언이 하세요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이걸 수능할지 먼저 얘기할지 얘기를 해보자꾸나 그냥 그것, 그것으로 말해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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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그것이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조금만 그것 옛날에는 너무나도 싫었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제가 뭐였지? 그것이 그, 그 치약만 나는 얼음과자 아, 왜 맛있느냐 그거 내 어, 생각에는 그것은 어, 상당히 맛나 아, 맛이 있다고 맛이 있어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의 안이군요 그것이 도대체 왜 치약 맛 나는지 모르겠다 나 또한 수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근데 저는 응 사실 그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괜찮은데 그것을 먹을 바에 어, 알겠어 달달한 맛이 나는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코야, 아이코야 아이코야, 아이코야 아이코야, 아이코야 아이코야, 아이코야 아이코야, 아이코 아이코 나는 맛이 나는 거를 아이코야 먹겠다 이 말이에요 아이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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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한 번 더 생각해 줘, 고마워 태연이는 완전 그것을 싫어하니? 일단 다 같이 얼음과자를 시킬 때 다른 얼음과자들과의 맛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음 그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음 다른 얼음과자와 음 겹쳐지면은 이상해요 아, 못 입어 저도 최근에 느낀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코야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코 그것이요 치 사람들이 흔히 치약만 나는 얼음과자라고 불리는 것 아이코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아이코 아이코 보통 어디서 시켜야 되는 거? 흔히 얼음과 얼음과 얼음이 도발을 하다가 이 꼴이 되는구나 하하하하 얼음과자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 저거 열어보시면 아이코 알 수 있습니다 자, 흥행씨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켜요? 저는 네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어깨, 무릎, 팔, 무릎 어깨, 무릎, 팔, 무릎 어깨, 무릎, 팔, 무릎 이렇게 시켜요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글을 봤어요 올바른 순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로 내려가서 씻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래요 좋대요 나 거의 다 맞았다 시간 절약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 있잖아요 머리용 비누? 머리용 비누를 1차로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그것 그것을 머리에 바르고 2분을 기다려야 해서 그거를 해놓고 양치를 2분 동안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보통 얼굴은 뭘로 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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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로 딱 셉니다 비누로 딱 셉니다 와 큰일 날 뻔했네 하하 하하 연준 씨 이거 들어갔는데 하하 하하 그 녹음기요 하하 하하 녹음기가 들어갔네요 하하 하하 10분이 이렇게 길었나요? 하하 살려주세요 한마디씩만 하고 네 오 여러분 길게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게 뭐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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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이라고 하죠 그쵸 그쵸 전 예능이죠 저희 자체 예능이죠 자 우리 예능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형! 파이팅! 형! 파이팅! 형! 와우! 와우! 파이팅! 셔츠! 부딪치! 샤프! 파이팅! 파이팅! 와우!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파이팅! 와, 좋다, 좋다! 아, 이겼으면 포도알 4개였구나? 지금 태현이 거 채우고 있지? 네, 저 거의 다 채웠어요 태현이 거 먼저 채우자 그래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고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 촬영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원, 트리! 지금까지 스몰로 바이팅! 트리다였습니다 와, 뒤에 있는 카메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선은 잘 먹겠습니다 와, 저 이거 짱 좋아하거든요 와, 튀김 짱 맛있어 식사 안 하세요? 그러게 식사 안 하세요? 저희 먹는 것만 봐도 배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피자가 오고 있다는 거잖아 피자도 오셨어요? 너희 가능해, 이거? 저 피자는 안 배고 있더라고요 맞아, 피자는 그렇게 안 불러, 근데 저 휴닝카라 연습생 때 주위에서 피자 주판 먹어줬어요 정말 진짜요? 이 형도 먹으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요즘 위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홍민정은도 같이 해보자 볼래요? 자연스럽게 홍민정은? 홍민정은 한번 해보실래요? 좋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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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벌써 얘기했는데 와! 뭐라고 해야 되지? 오, 딜리셔스 접시빵이다, 접시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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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런 달달한 피자 좋아하는데 잠시만 시키신 분 되게 나랑 취향이 비슷하시다 그냥 너랑 안 비슷할 사람이 누구야? 하하 아니, 제가 다 잘 먹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음 수 소음밥 크게 하면 뭐 할 거예요? 네? 소음밥 크게 하면 스위스트 일단 연준이 형 걸 바꾸자 진짜로? 진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제게 뽑힐 줄 몰랐다니까 왜냐면 그 밥국이 있나요?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하는 그래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제주도도 좋아해, 제주도 왕복만 해도 하루가 가버리는 그런 거였잖아 아냐, 혹시 몰라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야, 가다가 하루가 걸리는 곳으로 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서욕, 유럽 쪽으로 가자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어떻게, 어떻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루도 싸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렇게 자,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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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 울려, 울려 아, 투어로 파이티나 인 루테 월드 아, 울려 아, 울려 야, 보자, 빡잖아 예 아, 너무 재밌어 으아아아으 아아아아 아아 오 walking 맘에AD 온다 밀키 틈에 빅 쎄 파이티나 너바람 엑소 엑소